안녕하세요 모드 오디오 입니다 오늘 와사다 장터를 보는데 프로학 1sc 를 구입하셨다가 바로 트위터에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조금 일어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는데요 프로학 1sc 를 17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가져와서 틀어 틀어 보니까 트위터가 나가 있어서 스캔스픽 트위터를 구입하시고 점퍼까지 뭐 또 구입하셔 가지고 39만원 이렇게 막 큰 돈이 들여서 200 프로학 1sc 를 20년이 더 된 스피커 인데 200만원이 넘게 들여서 듣게 되는 상황이 되셔서 굉장히 곤란했다 다른 회원 분들도 준거 거래 하실 때 아마 테스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라고 상대가 도의적인 책임을 아마 앉아 주신 듯 해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앉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최근 내 건이 모두 그러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고 거래로 어 굉장히 속상하신 가운데에도 계속 기변을 하시는 걸 보면 아 굉장히 열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저만의 생각이 있어서 조금 오늘 내용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 덧글을 달아 주셨어요 장터 장터이기는 합니다 뭐 인간 말종도 많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토로 하신 분도 계시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이야기들도 있구요 팔고 나몰라라 하는 분들도 참 많았다 그래서 직거래에서 꼼꼼히 살펴야만 한다 저도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에 좀 어 공감을 하구요 트위터가 나갔을 정도면 순간적으로 큰 전유가 흘렀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네트워크나 유닛까지도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우려의 이야기들 어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뭐 해당 트위터가 스펀치만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펀치가 교체된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트위터의 자력이 세월의 흐름에 맞춰서 약해지고 스펀지의 흡으면 또 그에 맞춰 사금으로 인해 밸런스가 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트위터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 저라고 지금 저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어 지금 제가 그 물건을 열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추정으로 어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제가 스캔 스픽 유닛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요 경업지가 있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한 명의 견해예요 다만 저는 조금 더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자 스캔 스픽 어 유닛들 중에 상당수의 유닛들이 어 일반적인 어 유닛의 코일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이 코일이 핵심인데 이 코일이 보통 구리선이 감겨져 있는게 대부분의 스피커들 유닛들이에요 근데 스펜 스픽 스픽의 유명 유닛들은 어 알루미늄 코일을 사용한 기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사진을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할 것 같습니다만 잘 안보일 경우 이렇게 지금 다른 거에요 트위터가 아니고 우퍼용 작은걸 그냥 제가 어 예시용으로 하나 뜯어 놓은 건데 일 멀쩡한 걸 열어볼 수는 없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첨부 사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 부분이 스킨 스픽의 어 이게 구리 코일이 대부분인데 알루미늄 코일이 들어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리드 선이 나와서 결국에는 스피커의 어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쪽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자 쪽과 이 코일이 연결되는데 알루미늄 코일은 여기까지 가고 여기에서부터 리드 선이 살짝 삐져 나와서 이 부분이 일반 고 구리로 추정이 되는 단자대와 연결이 되는 리드 선과 어 맞닿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알루미늄 어 납땜이 돼야 돼요 일반 납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유난히 다른 스피커들도 둘 분명히 세월이 오래되었고 또 과도 입력이 되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 코일이 열이 받거든요 너무 센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러면서 이 트위터 코일은 유난히 얇아요 우퍼 유니션 쉽게 코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웬말 사고 수준이어야 돼 쇼트 근데 아니면은 전격출력 이 허용 입력이 2배가 뜨는 스피커 인데 3배가 또 4배가 또 를 뿌렸을 때 어 단선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코일이 타는 현상이 일어나는게 통상적인 고장이 거든요 근데 이스 캔스픽 알루미늄 코일이 들어간 어 스피커들은 이 알루미늄 코일의 끝부분과 리드 선이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의 어 땜이 알루미늄 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좀 산화가 좀 잘 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형들 아니고 제가 볼 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나이를 먹었거나 혹은 습도가 좀 높은 곳에서 사용했던 기종 들의 경우 추정입니다 그 부분에 산화가 일어나면서 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코일의 끝부분과 리드 선의 끝이 이렇게 닿은 상태로 여기에 땜을 하기는 건데 알루미늄 땜을 요 이 부분이 산화가 일어나면서 톡 하고 살짝만 벌어지게 돼도 이 부분에서 접촉불량 일어나기 때문에 쑥 트위터에서 소리가 전혀 나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고장이 맞죠 근데 아주 심각한 이유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리점 에어 사장님하고도 저도 얘기도 했고 요 정도 저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냥 요 부분에 대한 알루미늄 땜만 다시 해주면은 그냥 원래 성능 그 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고 심각한 고장이 아닌 단순 접촉불량을 다시 이어주는 정도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볍고 어떻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간단한 이 스트레스 이 문제의 가능성이 해당 사건에서의 어 이유에 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스캔스픽 유닛 특히 알루미늄 코일 들어간 기종들에서 이러한 단선 관련한 트러블을 몇 번 겪었는데요 프로아 2.5 1sc 복합 같은 거 쓸 때 한동안 좀 저도 스피커가 좀 항상 많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써 가지고 이사했을 때 뭐 긴급하게 설치를 해서 좀 큰 볼륨으로 이사하면서 신나게 힘을 내면서 운 하려고 딱 간만에 틀었던 2.5 참 참고로 트위트 2 0g 20 1 0 2 나간 경우도 2번 정도 있었지만 어 8 5 4 5 어 그 우퍼 유닛 정말 인기 많았고 정말 많이 쓰였단 말에 8 5 5 펄 이 이야말로 어 사실 단선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심각한 쇼트나 어 과출력을 주지 않고 전 근데 8 5 4 5 도 알루미늄 코일이 사용이 된 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트러블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땡만 해주면 그냥 고대로 다시 살아나는 자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요 일반적인 스피커에서 이 코일이 맨 끝부분과 리드선과 닿는 부분이 어 땜이 떨어지는 그런 유해 것들은 정말 사소한 뭐라고 생각해서 다시 땡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가벼운 트러블이고 트러블이구요 이 중간이 끊어졌거나 이 부분이 너무 고열을 받아 가지고 아예 타버리는 듯한 뭐 어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걸 이유는 것은 어 할 그런 수리를 어 실력이 높은 수리점에선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오리지널 리티를 살리고 싶을 때는 중간 코일이 끊어졌을 때 중간과 끊어진 부분을 다시 이어주는 이런 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오리지널 리티를 살리기가 어렵거나 어 또 추가적인 어 땜이 떨어져서 트러블이 나는 거를 미연에 맞고 싶으면 코일을 다시 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토의를 다시 감았거나 또 아예 스킨 스펙 d 2020 그것들을 지금 이베이에서 제가 캡쳐 드렸는데 요 요거 처럼 이 유닛 앞부분에 콘과 코일이 감긴 부분만 따로 판매를 하는 4분의 3인치 트위터인데 d 2010 용이라고 아예 팔고 있어요 이런 걸로 교체한 것은 오리지널 스캔 스픽 어 그 코 일류로 대체한 게 아니라 이베이에서 저렴하게 파는 걸 이렇게 대체하면 그건 어 순수한 스캔 스픽 d 2020의 성능의 소리가 아내 가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알루미늄 코일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알루미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소재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코일이 감는 게 결국에는 굉장한 트랜스부터 코일까 스피커 유닛의 코일까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피던스 라든가 한바퀴 미세한 한바퀴에서도 다 임피던스나 이런 영향을 달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 문제가 없게 쓰는 자기가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판매를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고지가 좀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추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리드선 수리를 했다라고 스피트 트위터가 고장이 나서 그냥 수리를 했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아 오디오 좀 하신 분들은 리드선이 끊어져서 중간과 끊어져서 이었거나 코일을 다시 감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오리지널의 소리가 안 날 거다 생각해서 그런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구입할 때 유닛 열어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체를 하신 분도 수리를 하신 분도 교체는 말씀하지만 수리를 한 분도 리드선 단순 접촉만 붙여놓으면 오리지널과 저는 100%가 동일한 성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저는 없어요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끊어진 것들은 100%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혹은 리드선 앞쪽에다가 살짝 풀어가지고 붙였다 그러면 100% 아니에요 많이 풀린 만큼 원래 오리지널과 값이 조금 다른 대단하게 크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청감으로 집에 들어가서 들었을 때 좌우를 비교해서 다르게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출처 페이스북에서 올렸던 이 사진들이니까 출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수리점 보내시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4만원 5만원 정도로 한 개의 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리지널이 훼손된다고 걱정 저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트위터를 아예 사버리시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이 나왔는데 그냥 트위터 수리하셔도 되고요 트위터 수리점 링크 같은 거 제가 밑에 정보란에 놓겠습니다 그런 스피커 전문 수리점에 보내면 이거 수리 못하는 업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를 통해서 하시고 너무너무 자기는 오리지널에 오리지널 아니면 그냥 유닛도 D2010 신형 트위터가 판매하는 기종이니까 유닛을 고체하는 것도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례를 예를 든 게 아닙니다 스캔스픽 트위터 우퍼 유닛 중에 알루미늄 코일이 사용된 기종들에서는 이 일이 20년 이상 넘어간 기종에서는 약간 흔하게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일반 구리 코일이 사용된 기종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크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졌을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에나멜 같은 게 이게 구리에 에나멜이 감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에나멜이 좀 손상되었거나 센터가 이탈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닿으면서 이 코일이 데미지를 입고 여기가 끊어지는 그래서 큰 출력을 작은 소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도 티가 안 나는데 큰 출력이 때는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스피커 구입하시는 요령 중에 하나가 가급적 큰 볼륨으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 자 판매자의 댁이 대부분 큰 볼륨 테스트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큰 볼륨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관련한 문제에 대해 혹여라도 녹화 같은 걸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비 관련한 수리비 스피커 유닛 한 개당 한 5만원 4만원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수리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됐을 때만 구입을 하신다던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로 저도 이제 오디오 판매 하잖아요 일반 중고 거래를 할 때에도 이런 류의 테스트 대볼륨 테스트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고 저는 환경이 여기서는 특정 시간 조건대만 야간 시간대만 맞춰주신다면 큰 볼륨 주말이나 얼마든지 큰 볼륨으로 테스트 해드릴 수 있고 낮에는 저도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낮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다시 직접 가져와준다는 전제하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기준이라면 못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로 인해 악독하게 이걸 또 이용해 먹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사보는 건데 체험만 하고 다시 돌려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정도의 악독한 사람이 만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행동하는 거 보면 조금 느낌이 오기 때문에 판매자 또한 구매자 또한 판매자에게 어떠한 부탁이나 요청을 할 수 있듯이 판매자 또한 구매자에게 어떠한 얘기를 또 할 수 있다 그건 서류가 조율이 돼서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통하시는 분과는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당대신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그분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의 거래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런 분쟁 같은 것들이 보면 이렇게 오디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속상한 일을 겪게 되면 참 속상하시겠다 판매자나 구매자나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걸로 인해 이 문제 있으신 분처럼 속상했던 적도 있고 어느 정도 저도 경험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까지도 다 파악을 한 입장에서는 이런 높아심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서로 어떤 문제가 장터 중고 거래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좀 반반씩 나눈다던가 이런 절충이 좀 될 수 있는 자동차도 어떤 부분은 트렁크에서 물 새는 문제 있는 차종이 있고 어떤 부분은 미션에서 유난히 잡고 그런 문제 있고 어디든 잡소리가 문제 있는 차종마다 차마다 이게 특징이 다르잖아요 주된 특징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도 자동차 카페들처럼 문제가 있는 기종들을 겪었을 때도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좀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가 또 많아지면 그냥 수리 한번 했다고 하면 굉장히 오리지널과 멀다고 해서 그냥 아예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좀 해외처럼 많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지 않는 게 좀 아쉬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가깝다 저는 문제 있는 부분은 클로즈업 하신 분들 물건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요 넓게 넓게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알아볼 수 없게 찍으신 분들은 저는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진에서도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트러블 모서리에 까짐이 있다고 살짝 적어는 놨는데 모서리를 안 찍어줬다 왜 그럴까요? 그런 부분들도 저는 실제 사실과 아니다 하더라도 저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숨기는 게 결국엔 대중적으로 판매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차후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는 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저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사진의 속속에서 보이는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올리는 게 더 판매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호간에 조금 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오디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또 판매자는 구매자를 좀 더 배려하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조금만 더 무조건적인 양보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좀 절충하는 쪽도를 해서 즐겁자고 하는 오디오 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는 좋은 분위기, 문화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카메라 켜봤습니다 오늘 내용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 의견에 동의하실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각자가 알고 있는 만큼, 이해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에 저는 충분히 존중하니까요 제 이야기 하나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게요 감사합니다